장세용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전제덕의 하모니카로 연주한 인 더 그린 우드 들으셨습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한번 열심히 수행한 것은 길이 길이 남아서 이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의 첫 부분에 진흙에서 넘어지면 진흙에서 일어나야 되고 대리석에서 넘어지면 대리석 바닥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걸 피할 수는 없다고 몇 번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과 맞닿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에서 금욕주의를 열심히 수행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는 빠르게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요가 수업에 오면 요가 선생님들은 흥분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셨죠 그냥 처음 연꽃 자세로 편안하게 이완했는데 선생님 에너지 소용돌이가 느껴지고 막 불이 느껴져요 막 이렇게 말하면 와 좋은 학생이 왔구나 이렇게 저도 좀 그러거든요 양분하게 되는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아미지나 스승을 만나면 이게 정말 수행이고 아니야 라고 구문할 수 있지만 책이나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탁해서도 그런 과도한 수행 망상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요기는 더 고요해서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무한한 세계에 들어가서 고요히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요가의 길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연하지 않은데 핫해요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방법은 방법일 뿐 수단에 집착하게 되는 건 그건 어른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 전체를 퍼내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그리고 겸허하게 세심히 잘 살피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좋아하실 만한 거 준비했는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가 니드라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 심리적 정신적인 완전히 이완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조금 움직이기 어려우실 때 1년에 계절에 한 번씩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는 못 전해드리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혹시 이완이 필요하시거나 너무 요즘 지치는데 이런 분들은 명상음악과 함께 말씀드릴 때 녹음해 놓으셨다가 그냥 이렇게 책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그 신체 부위를 이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설명드릴 테니까요 설명드리는 동안 혹시 필요하시면 녹음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요가 니드라는요 문자적으로 요가의 잠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깨어있는 잠 잠 없는 잠 사이킥 잠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그런 잠을 자는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이완법보다 아주 깊게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면서 또 아주 밝게 깨어있을 수 있는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고전 요가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중간에 수암이 싸띠아 난다라는 분이 당신이 경험한 것이 워낙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체계화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1시간의 요가 니드라가 4시간의 수면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만트라 수행을 안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만트라 수행하는 걸 그냥 이렇게 약간 잠결에 들었더니 나중에 보지도 않았던 책들이 쫙 읽어졌는데 보니까 그때 약간 이완하고 잠이 깰랑말랑할 때 들었던 그 소리가 뇌에 박혔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좋은 면들을 찾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잠을 아주 많이 자도 피곤하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잠을 자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니드라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잠보다 더 깊은 그런 이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신체 부위별로 이렇게 만트라를 하는 게 있어서요 엄지손가락 손바닥 손등 뭐 이렇게 해서 그 만트라가 쭉 있을 정도로 인도에서는 아주 좋은 수행법으로 전해집니다 우선은 고요히 누워야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지만 잠은 자서는 안 된다 하는 의지를 세워야 된다고 봐요 니드라를 할 때는 절대 잠을 안 자겠다는 의지를 굳게 세우고 그 의지가 굳건해지면 그때 이제 이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시작하는 그 중간에도 도중에 잠들지 않겠다라고 또다시 거듭 되새겨야 된다는 내용이 한 두세 페이지 전해지니까 이게 핵심이 될 수도 있겠죠 의식이 사라지면 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완하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니까 냉해지지 않도록 바닥을 좀 푹신하게 그리고 또 위에 덮을 수 있는 담요나 쿠션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주변을 조용하게 하고 너무 밝게 또는 지나치게 어둡게 하지 않은 약간 어둑한 그런 상태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조이지 않은 옷을 입고요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방해받지 않을 때 해보면 좋은 그런 방법인데요 원래는 이게 3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바쁠 경우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 조금 짧게 해도 효과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고요 위장은 비워놓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식후 3시간 후에 하는 게 좋겠죠 요가 니드라에 대한 방법 한번 명상음악과 함께 해보실까요 요가 니드라에 대한 방법은